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깊어갈수록 학생들은 방학을 맞이할 생각에 설렐 텐데요. 여름방학 1박 2일 동안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가 진행됩니다. 관내 초등학생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. 관련된 내용 전해드립니다. 오는 8월 3일부터 4일까지 인천 영어마을에서 마포구 여름방학 영어 캠프가 진행됩니다. 관내 초등학생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80명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5만원입니다. 캠프에서는 1박 2일 동안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직업, 세계문화, 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영어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됩니다. 오는 13일까지 마포구청 누리집 내에 안내된 온라인 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대상이 선발됩니다. 관내 초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